범띠님들 반갑습니다. 역학전문가 팔봉쌤입니다. 임인년에 범띠님들 어땠습니까? 정말 힘있는 후에 흑범이 나타나서 많은 소득이 이루어졌고 많은 인연이 만났고 가장 또 사업적인 거나 건강적으로 많이 발전되는 분이 상당히 참 많았죠. 특히 가을, 겨울생들 지난 3년 참 어려운데 2022년 임인년에 가을생, 겨울생은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생이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생이고 봄생이죠. 44절 우리 4기절 흐름에 따라서 길흉화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들 똑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온세가 다 다른 거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운이 오고 가고 이렇게 4계절에 변화가 있듯이 운세 또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바로 계묘년이 되겠죠. 계묘년은 바로 검은 토끼가 되겠죠. 그러면 임묘진이라 범, 토끼, 용은 뭡니까? 한마실에 사는 거죠. 그래서 늘 같은 기운이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방압이라 그러는데요. 임묘진은 봄의 기운이죠. 봄의 기운은 굉장히 힘차고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묘년, 계묘년, 갑지인년이 전체를 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봄 기운이 돼서 우리 4계절에 처음은 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탄력이 벗고 힘차고 또한 사업적으로 발전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 미루어왔던 또 이렇게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의 힘은 뭡니까? 임묘진 중에서는 계묘는 뭡니까?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어서 힘을 굉장히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오묘유라 그런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도하라 그러죠. 토끼는, 검은 토끼는 또 도하가 되면서 굉장히 화려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연인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당선, 합격 이런 거죠. 활기찬 어떤 여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를 뽐내는 그런 특히 또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해가 되겠죠. 그래서 범기님들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봉기운과 같이 힘을 합격이 되니까 굉장히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라든가, 그 금전이라든가, 그죠? 건강이라든가 또 좋은 연인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봉기운의 그 힘찬의 힘으로 범기님들 1, 2, 3월생은 굉장히 좋은 한 해에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 5, 6월생들은 이미 태동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고 있어요. 1, 2, 3월에 시작이 돼서 4, 5, 6월에 큰 소득을 잃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계묘연의 검은토끼는 뭡니까? 아주 그죠? 재바르고 아주 뭡니까? 영리하고 그죠? 아주 섬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4, 5, 6월생들은 뭡니까? 큰 소득이 나누어져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큰 소득이 이루어지고 또한 계묘연은 우리가 나무라는 거죠. 그 젖은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검은토끼는 뭡니까? 햇빛을 봐야 되니까 남향에 투자를 하면 좋겠죠. 햇드는 쪽으로 동남향이나 남향이나 동양 이런 쪽을 보시는 땅을 사기나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셔야 큰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북향이나 서향은 잘 맞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죠? 검은토끼가 젖어있는 사람이 나무가 뭡니까? 태양을 봐야 되지 햇빛을 지는 해를 보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검은토끼는 4, 5, 6월생들은 원래 큰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범뜬인들이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바로 그죠?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의 어려움을 이제 2022년에, 이민년에 많이 활발하게 되었죠. 또 2003년도에 또 뭡니까? 2023년도에 그것이 임묘지는 연결되기도 하는 연장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생들은 초대박을 계속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금전, 연인, 건강, 학업, 성진 이런 것들, 취업 이런 것들로서 큰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겨울생들은 뭡니까?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 어려운데 2022년, 이민년에 많이 회복이 됐죠. 아직까지 연장선은 내년 후년까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형, 갑진면형까지 큰 소득과 큰 성과가 있으리라 보고요. 또 건강, 회복, 우울증, 화합병 여기서 많이 회복이 되고, 그죠? 공황장애 이런 게 많지 않으면, 겨울생들은 그런 것에서도 많이 회복되고, 또한 부인과지랑, 전립선지랑, 탈모지랑 이런 것에서도 원래는 크게 많이 소득과 또한 변화가 일어나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님들은 특히 이민생, 62년생, 갑진생, 병인생, 그러면 62, 74, 86년생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월, 10월, 11월, 12월, 특히 가을계열생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6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올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3년, 2024년까지 굉장히 힘있는 그러한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띠님들의 2023년 개명년에 원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자그라마 도움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혹시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알림을 하셔서 팔봉사님의 다른 영상도 기대해보시죠.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